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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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더라. 뭐? 뭐 잘하긴 뭐. 안녕하세요. 진짜 그거 하고 내가 아쉬운 거 진짜 많아. 케빈은 파트가 많잖아. 나 없어. 형이 많아. 난 나와서 어젯밤 뭐 했어 하고. 파트 많아. 어디 있어? 너 파트 어디야? 우리 언제 파티 갖고 싸웠어? 형 형 지금 감히 날 빼놓고 파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? 어디 기사 합의하노? 나도 이제 라이브 할 거야. 한번 해봐라. 지울 수 없단 걸 You are the only one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떠나가 동호 은근히 기사로 돌린다. 나쁜 남자네. 아니 나 처음 생각해봐. 야 보지마 까고 이면 여덟 글자 있었어. 어디 생각해? 네가 저 너만 떠올라 다섯 글자였어. 이거도 맘버의 센터쏘. 가운데에도 있잖아. 나 아까 탔했어. B형이 좀 나쁜 남자의 기질이 있어. 왜? 너 여자한테 다 나쁘지? 맞다 너 B형이지 너. 왜? 요즘에 너 누가 좋아 여자? 연예인. 연예인 중에 누구? 아 이거 빼고 다 알니까. 암에 지붕 뚜껑할 길이 침투는 거야. 그래서 알아보는 B형 동호회 이상형 월드컵. 그럼 시작할게요. 그럼 시작할게요. 시작할게요. 네 저의 B형 이상형 시작하겠습니다. 네 암신길라입니다. 긴장해. 라고 생각해 볼게요. 처음으로 신세경 누나하고 황정은 누나. 우리 우리 지붕 뚫고 하이킥은 활용을 보여주는 분들. 선택하실 겁니다. 나는 황정은 누나. 황정은 누나. 나는 황정은 누나. 오오. 요즘엔 너 누가 좋아해 여자? 지붕뚜코와의 기계 신중현명 사람이 많은데 걸그룹 되겠다 소녀시대가 카라가 정심해야되겠다 선택을 잘해야되겠다 패스 패스 도우답게 어떡해 나한테 소녀시대는 나한테 소녀시대는 기대도 돼? 기대도 돼? 하나 둘 셋 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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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de 나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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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관리 안된다 다음은 신민아 나는 나는 당연히 신민아 신민아 옷을 너무 잘 입으셔 다음 하나 둘 셋 박호영아 동호의 대상부터 사실 동호가 아이씨 좋아하기 전에 아이씨 마시멜로 자 이러면 아이는 내가 오겠지 근데 아니야 아니야 리용 동호회 4강 진출 확점자 하나 둘 셋 신민아 하나 둘 셋 신민아 신민아 진짜 힘들다 몰이 타냐 하나 둘 셋 동호회 이상형이냐 우리 섹시 전지현은 아니야 하나 둘 셋 박호영입니다 오 이형 동호회 최종 결승전 이임현이 마지막 오늘 끝이 왔다 아어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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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민아 누나 신빈아 누나 신빈아 누나 신빈아 누나 완전히 없잖아 진짜? 저거 진짜? 네 누나 옷 잘 입으시는 거 같고요 나중에 활동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기회되면 꼭 밥 사주세요 네 밥 사주세요 우와 네 고맙다 이번엔 A형, B섭의 이상형 월드컵 지금 게임 끝났어 구혜선 씨 아 한효준 아 나는 내 이상형 구혜선 씨 아 알았어 자 두번째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제발 김신영 누나 아 아 하나 둘 셋 난 봉선 누나 봉선 누나 아 다음은 누구예요? 아 호민이 호민이 세 호나야 호민이 원 호민이 원 호민이 원 호민이 원 호민이 원 호민이 원 하나 둘 셋 빨리 결정해 가 아 그거 걸려도 이렇게 오래 걸려 난다 내가 진짜 안 틀려졌을 거 같아 자 A형, B섭의 사전침출 확장자 이민정 누나 이분은 요즘에 우결이 나서 좀 괜찮아지는데 하나 둘 셋 민정인은 나. 아 나 팀장. 뺏을래. 김민경이 다 드릴. 짠. 아 힘들어. 치겠네. 귀여움의 상징입니다. 둘 다 아담한데. 아 너 아담한 스타일이야. 아 아담한 스타일. 선택을 하잖아. 그래도 웃는 모습이 좋으시네. 난 그래서. 아. A형 기섭의 최종 결승전. 드라마 속 인물. 꼭 보다 남자에서 활약하셨던 분들인데. 기석구는 어떻게 하지. 하나 둘. 자가자가. 하나 둘. 자가자가. 아 이거 어떻게 몰라. 하나 셋. 일심동체. 일심동체. 소송입니다. 일심동체. 형체가 뭐야. 이거 다 같이. 10초 빌보라. 2편 당신이. 좀 구성아. 일심동체. 형체.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. 내보내주세요. 대박이다. 일심동체. 구현사님 축하드립니다. 얼짱 기승분한테 서재해 줘. 우후우우. 사랑합니다. 마지막 우영 알렉산더의 이상영 월드컵. 치열한 접전 끝에 8강으로 압축된 그녀들. 아 아렉산더. 준비됐나요? 네, 준비됐나요? 하나, 둘, 셋! 고민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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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! 다! 다! 진짜? 안 돼! 산더 형이 맨날 휴리 누나, 휴리 누나 그랬는데 맞아